오우 사람들이 안 다녀보니까 저희 할머니 산성입니다 할머니한테 절 부터 해야지요 할머니한테 절 부터 해야지요 할머니한테 절 부터 해야지 할머니한테 절 부터 해야지 계속 맞이 streng 할머니 혁이라고 알아듣어줄 거세요 할머니Das는 자막,'ức 1948 할머니 Lessä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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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eed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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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주 붙이는 청년대왕 성주 붙이는 개화부인 삼십년간이 지나가고 사십년간을 돌아와죠 부부가는 자식없어 개화부인의 탄식할 때 수비산팔봉대서 조산님이 내리성다 개화부인 운전 앞에 복탁 진영옥양 빌대 개화부인 코동보니 요즘 태도가 법상하여 벗어발로 뛰어내려 청아중아들어봐라 우리 부부 자식없어 갓실 끝에는 눈물이라 부산님 하시는 말씀 침묵없는 자식 놈이야 궁극하게 무너질까 징근절이까